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 부위에 급격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서서히 척추뼈가 부서지는 경우 뒤늦게 통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엑스레이 검사 혹은 MRI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통증이 없고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정을 취하거나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시술 치료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척추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데요. 가볍게 평지를 걷거나 요가 혹은 수영과 같은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운동 중 잘못된 자세로 인한 요통은 젊은 연령층에 발생하는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중 하나는 바로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고 비타민 D도 함유돼 있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 척추 건강을 돕는다고 합니다.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척추 건강.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해 노년에도 척추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